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치신인 Q&A에 와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로써 세 번째 진행을 맡게 된 박영식이라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교육 이슈를 좀 다뤄봤는데 오늘이 가장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이슈를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와 경제 이슈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역시 붓박이 패널로 등장하시는 신인규 민심동의 창준위원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 민심 100% 정치시대 활짝 열겠습니다. 붓박이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 나오고 반응이 좀 뜨거웠습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기대를 하진 않았었는데 와 이게 정책방송 치고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저한테 잘 봤다. 그리고 경제에서는 이제 오늘 제가 신박한 얘기들 많이 하겠지만 특히 정치에서는 제가 스마트 폴리티스, CRM을 제시를 했고요. 또 교육에 대해서도 이미 공교육은 망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다시 재건할 건지를 다 밝혀놨는데 그 영상 궁금하시면 가서 봐주시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이기 때문에 오늘 특급 게스트 모시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특급 게스트. 제 오른쪽에는 이분을 정말 저희가 경제 분야에서는 모시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최경영 기자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소리를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인구와 경제의 특급 게스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저희가 듣고자 보셨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 가기 전에 사실은 지금 최경영 TV도 잘 순항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는 가보고 싶어서 좀 생각보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내일 콘텐츠들에 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속성이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차별화되고 지속적인 그러나 유튜브를 해보니까 소통이 가장 중요하더라. 뭘 원하는지 이것도 이제 정책 내실 때 뭘 원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원하는지 그 니즈 파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관한 게 그 길에 관한 게 결국 정책인 것 같고 그 정책에 관한 악유를 하는 게 서로 논쟁하는 게 민주주의인 것 같은데 그 민주주의 길에 여러 갈래길을 지금 신인규 민생정책, 민심동행 대표시죠? 장주 위원장입니다. 장주 위원장께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런 젊은 분들이 새로운 생각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좀 논의를 해보는 사회에는 굉장히 좋다. 고수든 진보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랑 최 기자님이랑 공통점이 있는 게 제가 오직 민심 100% 정치 시대를 외쳤거든요. 민심 속에 답이 있다. 민심이 천심이다. 정치인들 늘 민심 민심 얘기하는데 결국 자기들 뜻대로 하고 당리당략과 사리사리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우리 정치도 제가 수요자 중심 정치로 바뀌어야 된다. 교육도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경제도 마찬가지로 민심, 수요자 중심으로 저희는 가자라는 그 일관된 철학 속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시대정신을 다원화라고 밝혔는데 다원화가 뭐겠습니까? 다양한 니즈, 그 다양한 것들을 맞춤형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결국에는 고객감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까지 우리가 가는 정치를 해보자. 지금 이런 컨셉으로 가고 있거든요. 오늘 경제도 저는 여전히 수요자 중심, 수요자 원툴로 해가지고 무조건 국민만 위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최경영 TV, 수요자 중심의 민심동행 같이 이렇게 또 맞닿아서 오늘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경제와 인구, 인구와 경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또 사실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주제여서 저희가 이야기를 쉽게 쉽게 풀어가 보고 싶긴 한데 일단 첫 번째 공식적인 질문으로는 본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법하기도 하고요. 주변 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느껴지는 최근이긴 한데 주변 분들은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 또 최경영 기자님은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 고충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가 인구 구성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인구 구성이 지금 50대 쪽으로 많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50대 이상 쪽으로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 같은 경우는 뭐 한 20만 명 이하로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죠. 그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랄지 물가랄지 주거랄지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적인 변수입니다. 절대적인 변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골드만삭스가 경제 규모면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등급을 쭉 매겨놨어요. 각 나라들을 그런데 1위가 미국이었던 시대에서 우리가 한 12위까지 됐었던 게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는 12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15위 밖으로 툭툭툭 떨어지면서 앞으로 될 미래에 1위부터 10위까지는 미국, 중국, 인디아, 인도, 나이지리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우리가 생소하게 들어보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라고 했던 나라들 그러나 특징이 뭐냐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여전히 근데 10대 강국 중에 독일과 일본은 낍니다. 독일과 일본은 끼는데 우리는 골드만삭스 예상으로는 15위 이하예요. 그러면 두 가지 전제가 가능하죠. 첫 번째는 선진공업국 중에서도 우리가 밀리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은 인구와 자원이 있는 인구 자원부국들이 치고 들어가는 시대구나 근데 그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랄지 이런 이후에 지금 촉발돼서 그게 이제 자원보호무역주의 이쪽으로 가잖아요. 70년대, 50년대처럼 자원무역주의가, 보호주의가 아주 팽배했던 시기 때 석유 같은 거, 오페크가 이랬을 때하고 지금이랑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의 패권체제가 확실했던 것이고 지금은 지금 저물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짚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경제랑 맞붙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굉장히 지난 한 2년이 아쉬움이 크다. 굉장히 크다. 그게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했다. 그냥 미국한테만 붙으면 뭔가 떡구분이 떨어질 것처럼 과거의 구시대적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외교적으로 좀 많이 좀 후퇴했다. 후퇴했다기보다는 얻을 것은 거의 못 얻고 어떤 균형외교, 신리외교를 하지 못한 덕택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측면도 있지만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거를 좀 상세시킬 만한 다른 여러 가지 외교, 경제 정책들을 추구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좀 상당히 구시대적인 정책들만 많이 취했던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죠. 총론에 입각한 분석과 해설이셨는데 우리 신인규 위원장께서 들으시기엔 이런 총평이 본인 어떤 평가와 동의됩니까? 아니 저는 이제 최경영 기자님께서 워낙 경제 쪽에 오랜 시간 관찰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다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이 인구 문제라는 것이 그동안에 인구 위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구 위기 그러니까 자기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제 인구 재앙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쓰고 저는 뭐 이전부터도 제가 시국 강연 다니면서 인구 재앙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러면서 제가 지방 소멸에 대해서 강연을 전국을 돌면서 다닐 정도로 이 지방분권 이슈도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저는 이 인구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다. 이게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와있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식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이 인구 재앙을 네 가지로 나누면요. 초저출산, 초고령화, 지방 소멸, 그리고 자살률 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자살률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는 뭔가 엮여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마치 교집합처럼 하나로 엮여 있는데 저는 이걸 그럼 어디서부터 풀 것이냐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초저출산에만 집중을 해서 돈을 부으면 아이를 낳을 거야 라는 환상 속에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 부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초저출산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이 감소도 감소지만 감소의 폭, 속도가 거의 이거는 공동체를 붕괴시킬 수준이다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저는 문제의 핵심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라서 결국 기존의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방 소멸이라는 것부터 문제를 풀자, 접근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11월 30일에 한국은행에서 지금 중장기 연구보고서를 인구 문제에 관해서 냈습니다. 이거 인터넷 홈페이지 가시면 다 보실 수 있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한 50페이지 정도로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인구 재앙은 정말로 손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이거를 누가 풀어나갈 것이냐 그 주체와 해결 대안 이것만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 말씀 주신 것처럼 골드만삭스 얘기도 해주셨고 우리 지금 신인규 위원장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인구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까지 세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이 저출산 문제나 인구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에는 아니잖아요, 기자님.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책에 너무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인구 문제에서 바로 지방소멸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지방소멸이 이슈인 건 맞고 문제인 건 맞는데 그것만이 인구의 문제냐 이거는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한번 보자면 인구 문제는 사실은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선진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아까 제가 말한 글로벌 사우스라는 곳은 아프리카나 남미 쪽은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원은 있고 돈은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있고 돈은 없고 자원은 있고 이런 상황이고 국내 정치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런 상황인데 짐 로저스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을 가리키면서 한 10여 년 전의 워싱턴포스트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은 아이를 많이 낳든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해법은 일본 인구의 해법은 아이를 많이 낳든가 그게 아주 정석이죠. 두 번째는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는가 세 번째는 가난해지든가 가난해진다? 가난해진다. 전체 국민이 가난해지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든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구가 주는 것에 관한 다른 방법은 없다. 당신들이 가난해지는 것을 인정하면 인구가 주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국가 경제가 쪼그라드니까요. 규모 자체가 쪼그라드니까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것을 인정하든지 이민을 받아들이든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에 관해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민 같은 경우는 한국의 좌파든 우파든 간에 우파적인 분들인가 보통의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단일민족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경계하시잖아요. 그런 정서가 좀 있죠. 그리고 외국인에 관한 약간의 정서가 아직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좌파 쪽, 리버럴 쪽에서는 유럽이나 이쪽에서 인구가 대거 난민이 그쪽은 특히 많이 받아들였었고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거기에 관한 반동적인 성격으로 극우정당이 1당, 2당이 되더란 말이지 너무 사회적으로 복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어느 나라, 대부분은 이민을 좋아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색깔에 상관없이. 그런데 가난해지는 건 다 원치 않죠. 그런데 아이는 안 낳죠. 안 낳죠.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이를 낳을 수 있으려면 지방으로 가서 지방분권도시를 하면 뭔가 좀 인구도 팽창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인구 문제라는 것이 아까 최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고 저는 아직 미혼이고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왜 결혼을 못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산율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는 결국 결혼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결혼율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구 구조 하에서 한 20대에서 30대 그때 이제 가임 여성들과 또 남자들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사실은 사는 게 가정을 꾸리는 게 우리 통상의 문법이었는데 이게 지금 무너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왜 못할까 저는 제가 왜 지방분권부터 먼저 던졌냐면요. 이게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는 연동돼 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사실은 부양비 부담이 늘어가고 그러다 보니 초고령화는 연쇄적으로 위험해지는 건데 이 두 가지에서 접근하면 저는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아이를 원치 않아서 안 낳는 사람만 빼고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낳을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노력과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인구 문제 해결을 저는 행복추구권 관점에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릴 그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인데 최근에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출산율이 그래도 1년에 1.25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할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하다 보니까 결혼이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 자꾸 혼인기가 늦어지고 이러면서 출산율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두 가지의 문제점이 부담과 불안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돈 쏟아붓고 돈 줘서 애 낳는다. 아이 한 명 낳으면 100만 원 준다.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보다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 그 과거에 이어져왔던 행복추구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지속가능하게.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오늘 대안에서 말씀드릴 제로시티 이런 개념까지도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서 한국 경제에 대한 상황 진단 이것도 먼저 해보고 인구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인구 얘기가 먼저 나와버려가지고요. 그냥 그 인구 저출산 문제 해결 예를 들면 그 대안이나 정책들로 지금 거론해 주셨던 여러 가지 해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리가 지금 이게 팍팍 넘어가버리는 고리들이 많아가지고 인구에서 지방분권으로 지방분권을 하면 인구가 늘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왜 서울이나 수도권의 인구가 늘었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이나 수도권의 인구가 늘은 거는 60년대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와 산업화 그게 의미하는 거는 직장이거든요. 그렇죠. 직장. 그래서 이제 쭉 한 천만 이상의 서울이 도시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수도권을 어떻게 하면 좀 분산시킬까. 또는 한쪽에서는 수도권으로는 이미 집중이 됐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여기에서 더 많이 생산하는 게 어쩔 수가 없다. 주로 보수 정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진보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행정수도나 이쪽을 이전해가지고 혁명적으로 그냥 다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한쪽은 경제도 신어 놔두고 한쪽은 뭘 하지 않으면 이게 고쳐지기가 힘든 문제다. 이렇게 이제 갑론을박하다가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본다면 이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임계점을 지난 게 아니냐. 인구 문제 해결에 있어가지고 이미 실기했다. 이미 실기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베트남 인구 정책에 관해서 직접 자문을 하셨고 경제쇼에도 한 두 번 출연하셨던 우리나라 인구 문제에 관련해서는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조용태 교수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실기한 측면이 있다.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하고 하락한 게 다시 어떤 외부적인 어떤 정책 아까 같은 어떤 이민 정책이나 제가 그걸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해법들이 있다는 말씀이라고 이런 게 어떤 외부적인 강제적인 정책이 없으면 이게 슬기롭게 연착륙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아휴, 이게 잘라나? 그쪽으로 그러니까 일단 좋은 직장이 가야 돼요. 그리고 20대 여성들, 20대 남성들이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안정되게 생활을 해서 어, 이게 주거 환경이 좋네 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주거 여건이 좋아져서 좀 중산층 이상들이 가면 아파트 가격이 또 옛날에 슬럼가였거나 또는 아주 서민층들이 살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서울에서도 목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지방이 뭐가 선순환이 될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직장 문제, 기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어떤 앵글로 접근을 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랄지 국내 투자랄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보통의 접근 방법이었는데 전혀 다르게 접근하신 것 같더라고요. 직축운점에 대한 강조를 먼저 해주신 거고 아마 민심동행 창존위원장이신 신임규 대표가 꺼내실 카드는 지역소년을 막기 위한 카드로 제로시티라는 개념을 아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 대부분 먼저 강조해주시면 아마 디베이터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인구 재앙이라고 표현했는데 인구를 더 늘려나갈 방법은 저도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물살이라도 트는 노력을 해야지 지금 이걸 이대로 두 손 놓고 있고 이민청, 한동훈 장관 이야기하던데 이건 너무 엉뚱한 대로 문제의 방향이 펴버린 거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저는 아까 조용태 교수님도 저도 평소에 존경하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아직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낸 바에 의하면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이게 11월자의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이창용 총재님이 잘 이끌고 계시는데 여기서 네 가지의 법을 얘기하면서 입체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입체적인 게 뭐냐면요. 네 가지입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교육경쟁 압력 완화 등의 구조정책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입체적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지원 예산을 현행 1.5%에서 OECD 평균인 2.2%까지 올라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중부담, 중복지 내지는 고부담, 고복지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고 세 번째는 일가정의 양립 환경을 지금도 조성해야 된다. 그 네 번째가 아이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혼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이런 여러 가지 가족 제도의 변화를 수용하는 노력을요.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국은행의 뜻은 입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입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초등생에 대해서 돌봄 같은 거 이런 정책들 내고 있지만 이게 하나만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아까 지방분권을 제가 중심으로 제로시티를 만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문제의식 없이 서울에다가 김포를 오히려 편입시켜가지고 수도권 공화국을 더 나라를 만국적 길로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서울을 확장시켜서 부동산 가격을 조금 더 올리자.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해결책을 논의할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요. 저도 지금 서울에 꽤 오래 살았는데 정말로 이제 수도권이라는 것은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인프라가 왔을 때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마치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그런 정치체제에서 이런 만국의 길을 보고 있듯이 이제는 분권과 분산이라는 것이 시대적 가치로 올라와야 되는 일이 많이 늦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인구를 인위적으로 흔들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은 인위적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저도 김천에서 공복무를 제가 3년 해봤는데 공공기관만 딸랑 옮겨놓으면 민주당 방식인데 그러면 직장인들이 아버지와 가족이 떨어져서 삽니다. 그리고 KTX를 타고 금요일날 올라와서 주말부부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제로시티를 이야기하는 것은 초반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결국 지금의 국민의힘의 방식과 민주당의 방식은 정답이 아니다. 그리고 돈만 부어서 해결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로 인구가 자원에서 내려갈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와 보육과 기회와 정보 이런 것들이 분산이 될 때 그 지역에 내려가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또 그러면서 인구 집중이 풀리면 수도권도 당연히 수요가 줄어드니까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지금보다는 나을 거고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지방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도 일하러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소멸을 걱정합니다. 이러다 인구가 진짜 없어지겠다. 다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계시고 그분들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 군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구역도 나누는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 제로시티라는 개념이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깊이 있게까지 제가 다 설명을 못하겠지만 핵심은 부담과 불안과 결국에는 세금을 제로로 만들어서 거기에 다 내려가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일한 사람들이 대접받고 그 안에서는 아이 기르고 하는 것들이 국가의 완전 책임자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꿈의 유토피아의 수준에 임박하는 그런 제로시티들을 구상을 해서 지금의 지방 소멸을 선제적으로 막아보자. 이런 개념에서 일단 나온 거라고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사실은 정치, 교육, 지금 경제에 이르기까지 이 토론 시간을 가지면서 신은규 위원장이 뭘 말씀하시면 대부분 이제 우리 최 기자님 지금 역할에 놓여있는 분이나 저 같은 분들은 아니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야? 그게 가능하겠어라는 일단 질문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꼬뮴 같아. 이건 너무 잡한데? 거의 꼬뮴 같아. 제가 공교육 얘기할 때도 공교육을 우리는 수시정시 비율에 출발한 게 아니라 대통령님은 사교육 카르텔에서 시작했지만 저희는 공교육은 붕괴됐다. 붕괴로부터 저희는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발점이 다르니까 아마 대안도 다른 것 같고 저희가 아무래도 좀 더 저는 이제 이상적이라는 말을 창의적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저는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짜 붙은 게 다 망가졌어요. 첫 번째가 공영방송, 두 번째가 공적연금, 세 번째가 공교육이거든요. 저는 이 공짜 붙은 것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망가진 거 우리가 부실기업에다가 공적자금을 더 넣어서 살릴 것이냐? 아니면 망가진 건 망가진 거로 인정하고 새로운 기업을 차라리 만들어서 혁신에 적응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제 이야기가 다소 이상적으로 들을 수 있겠으나 저는 창의적 대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의를 넘어 개혁을 넘어 저는 혁명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하죠. 혁명적 대안이. 들으면서 궁금하셨던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부담이나 불안이나 이게 정치적 레토릭이 안 되려면 핵심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세금, 부담이라는 것은 주거의 부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에서는 지자체가 굉장히 좀 거의 뭐 주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령 텍사스의 소득세나 상속세 또는 재산세와 델라웨어주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큰 주들끼리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굉장히 높고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중부담, 중복지.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저부담, 저복지 국가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수준의 국가여서 소득 양국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고 우리는 그 모델을 좋다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저도 중부담, 중복지 이상의 나라로 차근차근 여든 야든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이제 그런 방식이어서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그런데 텍사스는 반대로 대신에 기업 유치나 우리 골퍼들도 그렇고 추시스 선수도 그렇고 대부분은 텍사스에서 살아요. 왜냐하면 재산세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삽니다. 소득세도 낮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지방세들이, 지방세의 세목도 굉장히 많은 데다가 곧 낮으니까 거기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지난 한 10년, 20년 보면 텍사스로 쓱 쏠려. 많이 간 건 사실이에요. 기업들도 많이 갔어요. 그러나 여전히 캘리포니아가 미국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분의 1. 어마어마하죠. 한 25% 정도 되고 그거 캘리포니아 중 하나만 떼내도 전세계 GDP로 따졌을 때 5등입니다. 5등.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실리콘밸리, 창조, 혁신 그래서 텍사스로 가는 걸 그 사람들이 IT의 전문기업들이 구리다라고 생각하죠. 구리다. 소득세 아무리 재산세 아무리 해봐야 그게 구리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리버럴의 천국이 된 거죠. 캘리포니아가 그러면서 경제는 계속 탄탄하게 물론 샌프란시스코 뭐 문제 많죠. 뭐 거지도 많고 막 그렇죠. 주거 환경 열악하고 뭐 집값 너무 뛰어가지고 사람들 힘들고 중산층 힘들고 그거 맞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금을 이쪽은 확 낮춰줬는데 그러면 다 텍사스에 몰려가서 살아야지. 그 기준이라며 그렇지. 사람은 그 뭐 집과 세금 세금 이걸로만 사는 게 아니다. 아까 입체적 분석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성들이 서운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여성들이 여성들이 서운하는 도시는 한국은 서울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컨대 특히 2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도시는 그나마 서울밖에 없습니다. 왜냐 문화적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경상도건 전라도건 아직도 유교주의나 보수적인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까 지금 한국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자리도 그리고 아이 키우는 것도 그런데 아이 키우는 것도 스웨덴이나 북구 유럽의 아이를 아빠가 더 돌보는 나라들 에서는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건 또 상관관계가 분명히 나오는 그래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진안한 문제고 문화적인 문제인데 지역에다가 세금 부담 불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냉혹하게 까나? 이게 보수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야기하는 것과 결국 크게는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지금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으려면 좀 더 세밀한 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저는 부담과 불안이라고 하면 저는 부담이라고 하면 하나만 꼽겠습니다. 일단은 많겠지만 부담은 지금 고금리거든요. 금리 문제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고 쉽게 말하면 또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은 주거 비용이 또 늘어나고 이것이 다 연세적으로 경제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소비는 위축되니까 또 경제는 어려워지고 지금 이런 악의 서큘레이션이 지금 대한민국은 빠져 있다. 이 부담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불안의 문제는 뭐가 가장 대표적이냐면 저는 대량 실직 위기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대량 실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경제라는 것이 FTA라든지 세계가 이제 하나의 자유무역으로 묶이다가 지금 이제 또 탈세계와 나오면서 국가가 또 보호주의처럼 각각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지금 가면서 공장들도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고 기업 유치도 못하고 어중간한 상태 속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말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요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대량 실직에서는 저도 직업이 변호사지만 변호사들도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직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옛날에는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기자도요? 저는요 요즘 최찌PT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어려운 글을 갖다 넣어서 요약해줘 하면 요약을 저보다 잘합니다. 깜짝 놀래요. 1대1 대면 서비스 육체노동 이게 가장 지금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뭐 감정노동 내지는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야 되는 것만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다 기계가 하고요. 제가 최근에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학교 급식 있지 않습니까? 대량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기존에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저었죠. 그런데 그럼 팔도 아프고 고르게도 못 졌다 보니까 지금은 기계화가 돼서 30분 딱 눌러놓으면 기계가 가서 졌는데 맛이 더 좋답니다. 심지어 닭튀김을 먹어보는데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과거에 튀겼던 튀김이 맛있냐 기계가 튀김에 맛있냐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고르게 튀겨져서 더 맛있다고요. 닭튀김조차도 사람이 가서 하면 뜨겁고 화상 입고 뭐 3시간밖에 못하고 또 쉬어야 되니까 지금은 기계화가 되면서요. 이게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있냐면 IT 기술과 기술 선진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놀랍게도 이런 무인화 내지는 로봇과 AI로 일자리가 대체되는 속도와 비중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기계화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의 자부심이면서 동시에 일자리 측면에서는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요.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잊을 수가 없는 게 자기 지지자들은 FTA 체결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거 세계화 흐름에 우리가 뒤처지면 한국은 낙오된다. 지지자들이 반대해도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FTA 간다. 라고 하면 산미 FTA를 맺었고 정권 차원에서 흔들렸거든요. 반발이 엄청 썼죠. 농민들 당시 반대하시고 그런데 이거를 또 우리가 기술로 지금 농업도 다 기계가 하고 1%가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쌀은 더 많이 수확량은 늘어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제로시티를 이야기하는 거에 가장 큰 이유 불안과 부담인데 물론 해결책이 많은 것 중에 저희는 하나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결국에는 부담이라는 거 고금리 그런데 금리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금리를 보면서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거고요. 이 불안이라는 거 이 대량시직이라는 거 국가가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가장 답답한 게요.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 양쪽 대선후보 보십시오. 공약집을 보십시오. 한쪽에서 100만 개 만들겠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120만 개 만든다고 뻥을 칩니다. 아니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듭니까? 모순되잖아요. 저는 이런 모순성으로 이제는 정치인들이 현실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현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자리를 남발했거나 그러니까 공약 지키려고 공공일자리를 남발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또 들어가니까 부담으로 또 돌아오고요. 저는 한국 경제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적 연금을 예로 들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거의 리셋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제가 지금 제로시티를 구상을 던진 거기 때문에 그런 큰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는 단면이나 구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정치인들을 만나면 수사가 발달을 했지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지역 균형을 하려면 가령 서울대를 다 내려보내서 지방의 국립대처럼 서울대 1부터 해가지고 서울대 8까지 해서 만들고 학생 교류도 하고 교수 교류도 하고 뭐 그러면서 서울대를 평균화시키자. 서울대 전국화. 서울대 전국화.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섞인 건데 가서 일단 서울대라는 타이틀이 좋으니까 어디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정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직장이 없으면 그러면 다시 또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일본을 보면 일본은 순위가 지방국립대가 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도쿄에 있는 명문 사립대보다 높은 지방국립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우리도 한때는 그랬어요. 전두환 씨가 사격을 금지시켰을 때 그때는 부산대학교 뭐 제 기억나는데 부산대학교 연기효과가 굉장히 좀 높았어요. 높았습니다. 경북대학교도 높았고 전남대학교도 높았고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서울에 있는 어지간한 대학교들이 다 높잖아요. 이거를 뭔가 바꿔주면서 서열을 바꿔주면서 그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 나온 사람들이 이 정도로 꺼민 같은 정책을 구사를 하실 거면 거기 나온 사람들이 일본처럼 그 지역의 괜찮은 기업들이 이쪽 대학 출신들을 우선 채용하게 하자. 그래서 호카이도 국립대학 나온 사람들은 호카이도 주에서 채용해서 거기에서 아주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면 사실은 지역은 주거 문제가 서울만큼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면 거기도 사실 주거 문제도 훨씬 더 융택해지고 질이 높아지고 어느 정도 서울을 따라갈 만큼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서로 끌어오르는 어떤 거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 과정으로 가는 거지 누구를 끌어내려서 누구와 이렇게 동등하게 맞추는 그렇게는 이제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하나의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주신 거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는 제로시티라는 것이 제가 아직 큰 그림을 다 설명은 안 드렸고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퍼즐을 맞춰가는 식으로 사실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뭐 설명을 큰 그림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도입부에서 이것이 나온 배경 인구 재앙이라는 걸 풀기 위해서 결국 수도권 만국론 수도권 중심으로 가다 보면 지방도 죽고 수도권도 죽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거기에 대한 제가 규범적 근거는요. 우리 헌법에서도 지방에 대한 균형 발전 정책을 쓰라고 국가에다가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규범적 배경 그렇고 결국에는 인구 분산을 통해가지고 서울 중심인 것을 해체했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하향평준화 되지 않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이것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인구들이 자발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같은 것도 현재 9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9개 같은 그림도 다 그 기업이 내려갈 때 그 기업에다가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내려가서 살고 혜택을 보고 아이도 낳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인구분산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인구문제 재앙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위적인 방식 기관을 내려보내거나 어떤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는 사람을 흩을 거야 라고 해서 했을 때는 저는 역작용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구상하는 것처럼 제로시티를 전국에 500만 정도 되는 인구 규모의 메가시티로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각각의 특색에 맞게 발전 전략을 쓰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저희는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유인은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요 한 지방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서 결국에는 아이들도 떠나가고 하다 보니까 학교가 텅텅 비어요. 예를 들어 그럼 학교가 비고 이렇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교육개혁도 수요자들의 선택권 보장하면서 풀어주자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비면요. 그 빈 폐교는요. 건물 부실 겁니까?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그런 건물들을 기업을 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무상으로 임대차를 50년 해준다든지 뭔가 국가가 제도적, 정책적으로 내려가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 제로시티에서는 부담을 제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양육비 부담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한해서만큼은 국가가 완전 책임제로 보육과 양육을 책임져준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내려갈 메리트들은 있다. 그래서 일자리와 보육이라는 것을 이걸 전국토로 다 시범적으로 먼저 할 수는 없고요. 일부 지역들을 선점을 해서 지금의 자유경제구역 같은 형태의 모습을 제로시티로 구현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모델을 저희는 구상은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지역소멸이 갖고 오는 위기감이 국가소멸 이런 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더 뭐랄까 혁신적인 방안을 제로시티라는 개념으로 설명 주셨고 그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제 오른쪽에서 고개를 살짝살짝 격그리시는 우리 최경영 기자님께서는 뭔가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가보면 이 대목은 챙겼으면 좋겠다. 이 대목은 조금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메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도 정치도 생물이지만 경제도 생물이어서 서로 간에 연계가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얽혀있죠. 다 얽혀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일단은 저는 이제 그 기자로서 좀 납득이 안간한 부분은 일단 어떻게 선정할 건지 손들어서 저희 해주세요 하면 다 할 건지 그리고 그 선정에 있어서도 지금 뭐 양평고속도로도 변경안이 좋은지 원안이 좋은지도 양평문제도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논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성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 그 반대면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강북이 더 발전해야지 우리가 못 발전했으니까 한쪽에서는 이미 발전한 곳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외국인도 몰리고 기업도 이쪽에 다 있고 공간도 이쪽이 좋으니까 이쪽에서 모여가지고 하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져.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판교테크노밸리 뭐 이렇게 조성이 되면 그런데 그 조성이 되는 여건도 수도권의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신인교 대표께서 창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오지인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래도 사람이 안 사는 곳에 가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투자했을 때 뭐 선정을 했다고 쳐요. 투자했을 때 저거 될까? 예산 낭비 아닐까? 그리고 그동안에 저런 비슷한 거를 안 했던 제 기억에 화순군이었나요? 그 5천만 원짜리 아파트인지를 그냥 무상으로 살게 해줬었던 것 같은데 전남 화순군이 그랬는데 화순에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나? 라고 하면 화순에 사람들이 막 많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탄광 우리가 석탄산업이 발전했을 때는 화순에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산업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되니까 용인, 수원, 기흥 뭐 이쪽이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죠. 정선도 옛날에는 날렸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카지노로 바꿔서 어떻게든 인구 유입 해보려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계속 디박 뭐랄까요? 계속 실패의 연속이 될 가능성에 관한 우려 그리고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 예산이 또 다른 아까 500조 말씀하셨는데 그런 500조의 한묶음이 될 우려 그런 것들이 좀 그러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두 분이 직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왼쪽에서는 꿈과 희망이 가득 찬 상상의 나라를 펴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서는 기자 최경영이 아주 현실적인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미경 검증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보고 오늘 굉장히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저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약을. 문제의식은 사실 같고 출발점은 다르지 않은데 그런데 저는 정치인으로서 신인규 변호사를 굉장히 애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은 꼭 한 가지만 드릴게요. 거의 국내 모든 정치인들이 거의 한 90% 정도가 여기까지만 하고 말을 안 해요. 지금 여기까지 저희는 한 걸음 더 들어가게 지상은 해야죠. 이것까지만 말을 안 하고 언론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 유권자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원하는 정당에 찍어. 그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서로 스탑하고 바뀌는 건 없네요. 그냥 뭐 스탑이야 거기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구멍이 송송인데 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니 근데 저는 뭐 지금까지는 인구 재앙에 대해서 제가 지방에다가 이런 제로시티 그러니까 뭐 메가시티 기준을 500만으로 잡았지만 이거는 정하기 또 나름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저는 열어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메가시티의 개념을 500만으로 제가 산정한 이유는 5천만 인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한 10가지 거점 내지는 좀 인구가 준다 그러면 한 8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가 돼야 그 안에서도 또 시장이 형성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규모로 선택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중앙대학교의 인구 관련해서 또 유명한 교수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가 경제쇼에서 한 한두 번 그분도 했었는데 그분 주장은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500만 거점 노시 그래서 조금 좀 수고스럽지만 차츰차츰 인구가 이쪽으로 광주다 대구다 그러면 이쪽으로 쭉 이동하게 하고 맞아요 나머지는 이제 사람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예술인들의 문화 창작 어떤 마을 또는 좀 밀고 다 어떤 쌀 생산지 식량 안보를 위한 어떤 것들 밀이나 옥수수나 쌀이나 이쪽으로 좀 가자 그래서 오히려 거점 도시에서 모여서 살고 모여서 살면 이제 따뜻해지니까 서로 그러면서 번창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그러면서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번창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저거는 시간을 한 20년 30년 두고 저런 방식으로 가면 좋을 수 있겠다 진솔한 방법이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인구 재앙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저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어떤 한 교수님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늦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예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늦었으니까 저는 최대한 빠른 시점 안에 이런 특단의 대책들을 저는 빨리 이거를 좀 실현을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이제 정체성이 보수이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단순히 아니 내용은 급진적인데 아니에요 잠시만요 내용은 급진적인데 실행 방법은 굉장히 원건합니다 단계적으로 갑니다 단계적으로 간다 이거 믹스 가능합니다 저희가 좀 짬짜면 있지 않습니까 믹스 가능합니다 20년 30년 아까 말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간다 단계적으로 간다 근데 단계적으로 간다고 해서 마냥 그럼 20년이니까 뭐 천천히 하지 이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그러니까 효율성이죠 집중해서 할 건 하고 또 장기적인 플랜들은 같이 짜나가야 된다는 게 컨셉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떻게 열 가지를 어딜 선정하고 어디부터 할 거냐 지금 너무 디테일한 데까지 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저희의 저의 생각은 대한민국 수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이 있고요 광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뭐 대구 부산 뭐 이렇게 거점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들이 지금 공동화되는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과 가까운 쉽게 말하면 대전과 서울 사이에도 뭐 예를 들어 뭐 안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천안도 있을 수 있고 오송도 있고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 중에 한 군데를 선점을 해서 대도시와 가까운 쪽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느냐 저희의 컨셉은 학교 학교와 기업이 중심이 된 그런 도시들의 시스템을 좀 더 국가는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이런 제로시티를 구상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엉뚱한 곳에 엉뚱하게 떨어진 곳에 국가가 가서 도시를 만들고 여기에서 살아라 이런 방식은 전혀 아닌 안 되겠죠 네 그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대도시와 붙어있는 그런 도시와 도시 사이를 진검다리처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하자는 게 우선 취지고 결국 그 도시들이 뭔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동력이 필요하고 기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만드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도시를 발전시키는 주체는 국가라기보다는 핵심 주도권은 저는 학교와 기업에게 있다 그러면 그 학교와 기업에다가는 저희가 그때도 어제 교육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때 저희가 공급자에게는 경쟁을 수요자에게는 선택을이라는 그 구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도시 하에서는 제로시티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법이 필요하고요 그 도시만큼은 거의 자치분권의 지금에 나오는 제주도 수준이나 강원도 수준은 아니고요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의 자치권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의 권한을 몰아줄 수 있는 이런 발전 전략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그림도 그리기가 쉽지는 않고 제가 지금 컨셉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성환하기까지는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체크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체크하실 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이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도시로 본사를 가거나 아시아 지역 본사를 거기다 설립하거나 설립하거나 지사를 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들을 봐요 어떤 도시로 가는 게 뭐 아시아 하면 싱가포르, 홍콩, 서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세금도 분명히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는 게 전기료, 수도세 같은 유틸리티 그런 게 얼마나 원활하고 아주 쉽고 편안한지 그 다음에 이제 교육법입니다 교육을 보면 중요하죠 중요하죠 입체적으로 가야 돼요 입체적으로 갑니다 입체적인 그리고 이제 의료시설이랄지 치안이랄지 안전이랄지 하는 정부나 공공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네 서비스 선진국에 준하는 그 서비스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는 게 문화를 봅니다 문화도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랭귀지로 나오는데 이제 영어권 나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지금 세계적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영어를 공용어로 지금 쓰거든 그러니까 이제 랭귀지는 곧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섞일 수 있는 문화인가 배타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중동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가는 기름 기름값 제일 쌀 거 아니에요 전기 뭐 세금 공짜다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사우디 알바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안 가요 왜냐 가기 싫어 문화적으로 너무 폐쇄성이 있고 적응이 어려운 거죠 지사장이나 직원들 분들이 가기를 싫어해요 세계적인 업체들이 그러니까 아니 직원들이 자기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는데 거기에다가 지사나 아시아 본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굉장히 포용성 넓어져야 된다 문화적 포용성 그리고 이게 섞일 수 있는 그런 그거 아니면 그래서 제가 자꾸 서울에서 왜 서울에 20대 젊은 여성들이 많은지에 관해서 제발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지방에 계신 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라 이게 여기로 오세요 맛있는 거 많아요 관광 오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정조할 수 있게 해주려면 배타성을 줄여나가시는 거 이게 이제 비슷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이제 귀농 내지는 귀촌 그리고 해서 제주도가 또 한때 핫했을 때는 제주도로 젊은 분들이 이주했는데 대부분 이제 요즘 유튜브에 올려놓은 컨텐츠 보면 2, 3년 만에 제주 이주 실패했어요 얘기 들어보면 제주도민들 중에 조금 어르신분들이 좀 배타적으로 했다든지 그게 1번에도 똑같이 나타나서 귀농에 실패해가지고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똑같은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한국으로 해서 지적한 것처럼 입체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젊은이들이 가기를 싫어해요 젊은이들 가기 싫어하면 그 도시에는 생명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제로시티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안전망 도시고요 두 번째가 리셋 도시입니다 세 번째가 회복 도시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입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를 나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양해를 해주시고 안전망 도시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제로시티만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평택에 지금 삼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평택에서 만약에 삼성 중심으로 지금 돼 있는데 학교도 들어와 있을 거고요 그게 이제 만약에 제로시티가 돼서 100만 200만 커졌다고 상상을 해보시죠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망 국가를 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거기서 국가가 완전 책임제를 그 안에서는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실업을 당하거나 쉴 수 있잖아요 쉬더라도 기본소득에 준하는 거의 그런 생활의 고우복지의 형태가 그 안에서는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굉장히 옛날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사업주들은 채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그런 안전망이 깔려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고용 유연성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하기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요 리셋이라는 관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자 중심 그리고 국가 주도 이런 것들을 다 폐기하고 민간 중심에서 정말 시장과 아까 학교나 제가 기업 중심이라고 얘기했듯이 이런 식의 뭔가 민간과 수요자 중심의 체계가 구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까 제가 공급자 중심의 한계를 말씀드린 게요 과거에는 기업에다가 세금 깎아주고 지원해주면 낙수효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제는 과거의 문법은 과감히 버리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 회복국가는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제로 도시에 제로시티에 뭔가 구성원들의 여유와 그 사람들의 삶의 만족과 안전망을 깔아준다면 이분들한테 여유라는 게 생기거든요 여유가 생기면 여가가 회복이 되고 그분들의 커뮤니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최경영 기자님 말씀하신 문화나 이런 것들까지도 중요한 거거든요 최근에 양양에서도 서퍼들 서퍼를 했던 기업가가 막 군청하고 해가지고 결국 서퍼들의 도시 이런 식으로 만든 예도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 대표님 대단하시다 근데 이것을 국가에서 국가 주도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 뒷받침을 가지고 그런 민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함께 투명하게 해나간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저는 겁나는 게 또 이런 얘기하면은 야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다 해먹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또 해먹는 거 아니냐 그거 과거의 문법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이상적이지만 저는 창의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방식의 이런 방식의 혁신적인 말로만의 혁신이 아니라 정말 기존의 그런 관점들이 코페르니쿠스적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정도의 혁신이 아니고서는 저는 대한민국 인구분산 어렵다고 보고요 인구분산이 어렵다는 얘기는 지금처럼 계속 가야 됩니다 소권 집중으로 그럼 어떻게 된다 인구 제왕은 현실인 거죠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재차 강조해 주셔가지고 어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제로시티가 갖고 있는 핵심이나 이런 것들은 강조가 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인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은 최경영 기자님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도 살짝 짚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쭤보고 싶어서 모신 건데 요즘 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아무튼 경제적으로 지표들이 안 좋은 것들도 많고 이제 서민경제에 또 타격을 주는 이런 지표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금리나 물가 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여쭤보고 싶네요 근데 자꾸 금리가 미국에서 내전도의 한 6월부터 뭐 빠르면 1분기부터 인하가 될 거니까 우리도 좋아질 거야 라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그렇게 펌프질을 하고 정부도 그렇게 좀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거의 0%대 금리였던 나라가 미국을 말하는 것인가 네 네 네 갑자기 한 1년 반 만에 5%대 중반까지 올렸어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한 1, 2%였던 때 나라가 3.5% 올렸어요 네 그리고 거의 10번 가까이 동결시켰어 금리를 미국은 계속 계속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더 높은 곳에서 시작했다가 조금밖에 못 올리고 계속 동결시켰어 네 그러면 미국이 내년에 아주 긍정적으로 봤을 때 월가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한 4번 정도는 그래도 내릴 거야 네 이게 월가의 희망이 섞인 그런 전망인데 네 네 그럼 5.5나 5.25에서 4번 정도 0.25든 0.5든 내린다고 한다면 4%까지 갈 수 있잖아요 네 연말되면 한 4%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2024년 말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3.5%가 얼마나 내릴 수 있을까요 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돼서 이대로 되면 해외 투자 해외 투자자금이 다 빠져나가요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기간 금리 역전이 돼서 기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적은 없어요 네 이거는 우리 체력이 바닥난 거예요 어떻게든 금리가 인플레이션에 맞게 현실적으로 올려야 돼요 구조조조정은 불가피해요 그 말을 2년 동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2년 동안 했는데 그동안에 금리는 계속 동결시키고 거의 매번 동결시키고 구조조정은 없었고 4월 총선까지만 버티자 특히 부동산 PF 다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선령 아주 파전티비한 시나리오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내린다고 한들 우리는 뒤따라서 내려지나 우리는 그리고 또 금리를 내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미국이 금리를 지금 계속 고금리로 유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바이든은 이거 칭찬을 못 받아가지고 시첸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이나 폴 크루그만 같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지만 민주당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뉴욕타임즈 칼럼에도 써요 언론 때문에 말이야 바이든 경제정책이 이렇게 결실을 받는데 인플레이션도 거의 잡았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역대 최저치고 임금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상승시켰는데 이런 상황에서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고 상당히 안 좋은 팬데믹 이후의 상황에서 바이든처럼만 경제했어봐 이거 칭찬해야 되지 이게 왜 바이든 지지율 깎아먹는 경제 퍼포먼스야 경제 실적이야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을 하거든요 뭐 그냥 무지랭이가 그러는 게 아니고 폴 크루밍 교수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 보수적인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기가 하강이야 이 말이에요 경기가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국 경기 내려가니까 좋아요 라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품을 많이 파는 최대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우리는 중국은 중간제를 주로 많이 팔고 그래서 미국의 소비 심리가 꺾이면 우리의 수출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가 이제 스탑 바잉을 하는 거예요 구매를 더 이상 안 하게 되면서 소비 증가폭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수출 대기업들이 잘 되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라는 거는 그러면 내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주식시장은 그 인식을 그때서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다 호재로만 받아들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호재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만큼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펀더멘탈이 기업의 실적이 내년에 예상만큼 그렇게 좋을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좋을까 그거는 경기라니까요 그때는 경기에 따라서 이제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미국이 또 안 좋아 그렇다고 내년에 중국이 좋을까 그러면 다 안 좋다고 하잖아요 2050년에 중국이 25년에 중국이 좋을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OECD가 이번에 내년에 IMF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 경기 전망하면서 살짝 경제성장률을 금년보다 높여놨어요 어 금년보다는 좋아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전세계 2025년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OECD가 측정한 거를 보면 예측한 거를 보면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2024년보다 높아요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낮아요 2025년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중국 경제에 바람타 미국 경기 꺾이는 거에 또 바람타 이준고네 이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험요소들도 같이 보셔야 된다 물론 저도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당연하죠 다른 어떤 훈풍이 불어와서 좋아졌으면 너무 좋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빠지는데 좋다고 할 수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전반적인 지수들이랄지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될 거를 다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한국의 경제신분들이나 이 방송들은 그냥 똑같은 식으로만 해석을 하거든요 저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해설을 달고 이 상황을 보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기준 어쨌든 지금 정부가 맞추고 있는 포커스 자체가 총선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최경영 기자님 분석이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한국은행이나 경제수장들이 미국 금리를 인식하거나 미국 경제를 인식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현실적인 한계도 인정하면서도 또한 동반적으로 봤을 때는 총선을 너무 의식해서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금리를 상승을 시키려면 빨리 상승시켜야 되는데 실기에 따라하고 다 말이죠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하려면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올 초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내려봐야 내년 내년에 내려봐야 우리는 50bp 정도 최대 그러면 3.5가 기준금리가 3% 정도 되는 그래서 대출자들이 생각할 때는 체감금리는 그렇게 낮춰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걱정이네요 또 말씀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지금 우리 최 기자님의 분석은 국제경제와 그런 거치적인 면에서도 이런 영향성을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너무 또 정치적인 고려만 하고 있어서 문제야 저는 정말 셈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은행에서 변동금리거든요 그렇죠 아니 무슨 다다리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문자만 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어라 어라 오르네 오르네 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1년 반 전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거의 금리 자체가 그러니까 저처럼 한 달 소득이 고정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직장인들 내지는 정말 저희가 표현하는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머니가 너무 얇아지는 겁니다 그냥 뭐 얘기치 않았던 지출들로 그냥 다 잡혀서 돈이 나가버리니까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금리를 이자를 내야 되니까 결국에는 주택담보대출도 올라가 또 신용대출 발라놓은 거 또 이자가 나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근데 급여는 안 오르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요즘 좀 잡혔지만 그래도 올라간 상태고 그러니까 정말 서민들이나 월급쟁이들이나 평범하게 세금 내고 법 지키고 일하시는 분들은 정치에 관침 갈 시간도 별로 없는데 정치권들이 무능을 반복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생고가 너무 심화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그러니까는 저처럼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은 사람들은 정말 결혼을 할 수가 없는 불안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정말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지금 다 한국 경제가 골마 터져서 근데 이번에도 경제수석 바꿨는데 최상목 경제수석이 부총리로 또 가잖아요 그럼 인사로 모든 걸 말해주듯이 도대체 뭐가 바뀔까 국민들이 좀 절망하는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측면도 이런 측면도 소득과 관련해서는 이런 측면도 지적을 해보고 싶은 게 미국에서 UAW에서 자동차 운수 노조에서 파업을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가서 파업 지지하면서 임금 인상 지지를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파이낸셜 타임즈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생산성이 보통 1% 정도 증가를 하면 임금이 당연히 증가하는 게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게 한 3% 정도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은 생산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임금만 증가를 임금 증가한다고 하면 그때만 그때만 아유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당신들은 좀 참아줘 직장인들은 좀 참아줘 절대 안 돼 그리고 직장인들도 그렇게 믿어 국가 경제를 위해서 내 임금 오르는 건 안 돼 그러나 이재용 씨 배당금 오르는 건 괜찮아 그리고 그 배당 대주주의 배당금 배당세는 깎아야 돼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여기다 희생만 합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미국 같은 경우에 중간 소득이 있잖아요 지금 최근 1, 2년 동안에 6만 달러에서 6만 한 7천 8천 달러가 됐어요 7, 8천 달러가 올랐어 중간 소득이 중간 소득이 중간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에버리지가 아니고 평균이 아니고 중간 소득이 딱 50% 자리가 그 정도로 급격하게 오른 게 미국 역사에서는 없어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러면 임금 오르는 게 당연한 나라가 자본주의다 우리도 제발 우파 우파 자본주의를 정신 차리자 기업 기업이 자유스럽잖아요 그러면 노동자의 임금 상승도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돼요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기업과 기업의 대주주의 아들 목에만 뭐가 잔뜩 들어가야지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탈법 편법 불법이라니까요 제발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맞아요 정의원 우파십니다 저랑 생각 똑같습니다 제발 제발 좀 저를 좌파로 보지 마시고 그렇게 공정한 경쟁과 누구든 일해가지고 잘 볼 수 있으면 잘 보면 되지 땀 흘리고 보상받고 그게 우파의 생각이라니까 그게 우파의 생각이라니까 근데 왜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가져가버리고 착취하면 착취한다고 하면 착취 저거 좌파 말인데 좌파 이렇게 말하냐 이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선진 자본주의로 못 간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로시티와도 연관되는 게 이거 찾아냈거든요 제로시티도 제가 아까 세율제로 얘기했잖아요 세율제로라는 혜택이 그동안에는 다 공급자 중심으로 갔어요 기업들 아까 말씀하신 재벌들 재벌들의 자손들 이쪽으로 갔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한 사람들이 그 도시 안에서는 면세 혜택도 받고 저는요 급진적으로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이런 것도 부담이잖아요 아니면 준조세로 우리가 내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이런 비용 부담이라도 이 도시 안에서는 제로 일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이런 식의 좀 특수한 세율 구조 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가치와 철학을 제가 보수주의자지만은 일한 사람들의 편을 들고 마치 과거에 정의당에서 일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저도 그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수진보의 가치가 아니라 아니 미국 공화당의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본주의로 아니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너무 그리고 특히 공화당이 강조했던 거야 그러니까 정통보수 정통보수에 불로소득 싫어해 맞아요 그 땀의 가치 땀의 신성성을 믿는 거거든요 근면성실 자주 아닙니까 근면하게 그리고 그 기업가가 그 카타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업가가 불로소득의 카타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아니 왜요 그렇죠 연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공화당 사람들은 야 기업가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받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도둑질하는 것만 봐왔으니까 아니 기업가들은 아예 도둑둑 취급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야 잘못된 자본주의의 왜곡된 거죠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민심 100%에서 아까 피립 전개가 통했다가 또 이란 사람들 대접받는 거에서 철학이 여기서 완전히 지금 접속됐습니다 100% 동의하고요 경제를 우파의 관점으로 보는 부분과 진정한 우파의 관점으로 경제를 보는 부분과 저를 국민의힘에서는 거기 국민의힘에서는 사교육에서 고소득하는 선생님들을 때려잡자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이런 보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참칭보수 가짜보수 보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보수와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정말 철학적으로 지금은 거꾸로 돼 있다 이걸 바로 잡는 게 이상해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저는 시작점 아니냐 대한민국 좌우에 대한 규정을 언젠가는 새로 해야 된다고 새로 해야 돼 새로 잡아야 돼 리셋해야 돼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진짜 여기 대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밤새도록 듣고 싶은데 근데 진짜로 정말 밤새도록 듣고 싶은데 두 분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미래정치 신인 Q&A는 오늘로 3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최경영 기자님께서 이렇게 또 붐업을 시켜주셔가지고 아마 이게 또 스픽스에서 또 다시 또 편성되지 않는가 그런 또 기대를 또 해보면서 오늘 방송에 대한 소감 두 분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영 기자님 저는 뭐 언제든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개방 열린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답은 없지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치니까 경제도 답이 지금 없는 것 같지만 그때그때마다 과정을 찾아가는 것 그게 경제하고 정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또 낙담하지는 마시고요 자본주의는 있잖아요 떨어질 것 같지만 생존하고 번영했어요 그게 또 공산주의하고 다른 겁니다 꼬민으로 가지는 마시지요 꼬민으로 가지는 말아요 철저하게 보수입니다 철저하게 보수고요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혹시나 최경영 기자님의 얘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최경영 TV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해 주시면 되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인균 위원장은? 네 저기 오늘 세 번째로서 마지막인데요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이걸 좀 더 많이 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 더 알리고 싶은데 좋은 기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저는 IT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구동시키는 핵심 시스템은 CRM, 애티브 시스템 제가 두 가지 이미 소개를 드렸고요 결국 플랫폼이라는 것이 말로만 플랫폼 쓴다 그래서 플랫폼이 아니고요 공유, 개방, 경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서 구동이 돼야 플랫폼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당을 시민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고요 하나도 욕심을 내자면 우리 헌법 7조에 공직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다 시민들의 공복이고 서비스의 제공 주체 근데 이제 그게 공적인 서비스죠 그래서 저는 군림하고 대접받고 권위부리는 데에서 더 내려와서 섬기고 국민들을 받들어 모시는 이런 정치로 저는 한 번 꼭 바꿔보고 싶다라는 게 이것도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고요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한 건 딱 하나입니다 수요자 중심 정치 얘기했고요 수요자 중심 교육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수요자 중심에 정말 평범하게 땀 흘리고 일하시고 우리의 일터들을 지키시는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대접받는 저는 그런 수요자 중심의 경제까지 가야 된다 일관되게 이 말씀 드리겠고 제가 다원화의 시대 정신을 꼭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의 그 다양한 욕구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정치 또 그런 경제 정책 또 그런 교육 정책 또 사회 분야가 더 개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더 신장시키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게 지금 당면한 현실적인 과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3회에 걸쳐서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미래정치 신인 Q&A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최경영 기자 그리고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